16호 태풍 민들레는 강도는 매우 강으로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는 29일 수요일 저녁 9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 30일 목요일 저녁 9시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840km 부근 해상 10월 1일 금요일 저녁 9시 일본 도쿄 동남 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 10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일본 사뽀로 동남 동쪽 약 84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의 저기압으로 약화될 예정입니다. 제 16호 태풍 민들레의 뜻은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민들레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4일 이내에 일본 도쿄를 지난 이후 온대의 저기압으로 태풍의 역할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을 오래 머무는 바람에 강하게 발달해버렸던 태풍 16호 민들레입니다. 뒤를 이어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될 수 있는 열대우라는 아직은 이 태풍 민들레를 인해서 별다른 발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지금 조금 약해졌으나 다시 전성기 때의 에너지와 비슷하게 회복했다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동진하여 일본과 조금 떨어진 거리로 이동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태풍의 눈이 정확히 원 모양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확연하게 보이는 강력한 태풍인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주변의 기압비치가 예상 경로를 잡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의 기상청에서 조금의 위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 태풍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대만 기상청에서도 같은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조금 더 멀리 일본 옆으로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기상청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태풍 이동 경로 예상입니다. 한편 지금 매우 강이지만 초강력으로 재발달의 가능성이 아주 약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초강력 태풍을 직격으로 맞으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에너지임으로 최대한 일본에서 거리를 두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편 16호 태풍 민들레가 먼 바다에서 북상하면서 제주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해안에는 너울로 인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강하게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동 반도 부근에는 약한 저기압이 위치하고 동해 북부 해상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는 시간당 60km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대기 하층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여도 도쿄 남쪽 해상을 지나가면서 반경이 크기 때문에 도쿄는 태풍의 반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에서 도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을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 반경이 360km이기 때문에 중심은 해상에 있어도 분명히 도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본 해안을 따라서 일본 남쪽 해안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확률도 있습니다. 큐슈 가고시마부터 오사카 밑으로 도쿄 후쿠시마를 지나가면서 폭풍해일이 덮일 가능성도 있으며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해안가의 시설물을 높은 파도가 내리칠 것이므로 선박이나 해안가 시설물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에도 내리칠 것입니다. 도쿄에 매우 큰 폭우가 내릴 확률이 높고 호카이도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동진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